이번 경기는 신디님이 밑에 하얀바다 리치님이 위에 가고 두 분 다 똑같은 앨프기 때문에 같은 빌드를 선택하시네요 네 돌이 서로 3개구요 인구수에서나 봐도 1,2마리 정도 앞서지역이 있구요 입구에다가 버블을 져서 상대방의 공격이 오는걸로 초반에 방어하고 0러시를 가겠다 이런 생각이신거 같아요 누가 참고 버티는게 아니죠 리치님의 인원이 많으세요 지금 멀티를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시네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지금 리치님 같은 경우는 그린앨프를 같이 대동하려고 하시는거 같구요 그리고 공방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구요 공방업을 어 지금 4개군요 유닛수에서 앞서가겠다 이런 생각이신거 같아요 한쪽으로 빠져나가는걸 봤기 때문에 이런진 한쪽에서 빠져나가는걸 봤기 때문에 공격을 했는데 다시 돌아와야될거 같습니다 지금 어 정말 간신히 지금 예 돌아왔죠? 예 돌아왔습니다 제가 멀티가 늦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멀티를 가져가고 있구요 지금 이번 경기에는 신디님이 못 이기실거 같아요 아 리리치님이 어 욕장이 됐네요 예 지금 누가 먼저 마너스프레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승부가 걸러진거 같구요 지금 총 5개입니다 총 5개고 지금 멀티 수급도 꾸준하구요 신디님은요 그에 비해서 지금 상태가 안좋죠 지금 마너스프레드에 기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요 어 그린이퍼가 그렇게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사도 당하구요 물량은 어쩔 수 없죠 그니까 지금 예 유의식 갖추고 왔는데요 예 지금 너무 잘피 하시네요 예 온리 레드에프 좌우입니다 예 예 게다가 멀티 견지까지 계속 성공하시구요 또 이제 멀티도 가져가시고 있습니다 리치님이 지금 예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 인원의 인원의 그 수급면에서는 신디님을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죠 지금 예 지금 뭐 건물 자체가 5개고 6개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인구수를 계속 역전시키고 있구요 지금 예 이제 한 타이밍을 갖추고 나왔습니다 예 유니스 갖췄다고 하셨죠 예 방어적으로 하셨는데 예 2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기 그린엘프 1.4를 해버리고 예 지금 이렇게 유닛 예 많기 때문에 금방 채워지죠 예 리치님이 일꾼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지금 뭐 이렇게 차이가 어 이게 좀 인원수를 많이 차지하나요? 어 이 정도밖에 차지 안하는데 어 신 리치님이 계속 예 인원이 계속 상의를 나왔는데 아 지금 양갈래길로 이게 왔습니다 예 지금 어 유닛이 마라깅 망장이지 좀 적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겠네요 지금 각계급표 당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어 지금 영러쉬를 가야겠죠? 영러쉬를 왔습니다 어 어 이 경기를 역전을 하네요 지금 네 지금 마라스프레드의 위적 이라고 봤을 게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예 우선 뭐 레벨업도 똑같 예 뭐죠? 업그레이드도 똑같고 그러지만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